이런 인카운터가 참 걸어가면은 참 재밌어 저기 뭐 초소 비슷한 역할 어 4명 있네 이 독수리에 겁나게 과임만 가는데 바로 죽이는데 바로 걸어가는거 생각해서 쏜건데 아우 진짜 지금 바로 쏘면은 바로 들키지 잠만 이럴게 아니라 아니다아니다 이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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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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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앉았어 야이씨 뭐 이마 뭐 차 뒤에 숨은 안될거 같애? 다 뚫어 임마 이건 랄랄랄 야 이거 진짜 총이 아하 오우 나도 그쪽이 이쪽에 있는데 나 여깄지 야 야 야 야 여깄잖아 뭐야 뭐야 쁘 에너지 정말 잘 봐야겠어 애들 파워가 장난 아니야 진짜 쟤네들도 대전차 쓰는 것 같아 똑같은 거 저격수들 쏘는 거 보면 이거 어디냐 어어? 어어? 또 나오자마자 야 숨을 데가 없어 야 씨 버즈 속으로 갈그면 되는데 걔는 활로 한다고 하다가 야 활 잘 안 쓰게 된다 진짜 남부에서는 정말 쓸만한데 활만 썼는데 거의 위로 북북 오니까 활 잘 못 쓰겠다 애들이 워낙 파워가 세가지고 다시 한 번 그래도 내 사랑 활 멀다 그래도 저기가 어떻게 올라가냐 그래도 어? 저 로켓 그거잖아? 로켓병이잖아? 저개병이 아니라 칼만 쳐서는 끄덕도 안 하면 돼요 얘네들 활 맞아도 헤드샷을 맞아야지 한방이 쉬고 워낙 장비가 좋아가지고 어? 정말 잘 쏴야 돼 솔리븐은 헤드샷으로 어? 이제 해제 안 했는데 한방이 죽었네 지네드샷 아아... 야 다행히 그래도... 방탄복이 있어서 방탄복이 있으면 이렇게 금방 안죽는데 어느정도 뻗트죠 한 칸이 안달지 아 뭐야! 아씨 에너지씨 힘들다아 힘들다 힘들어 오지마라 왜 오고 그러니 왜 독수라 달리면서 야씨 어? 왜 찰컥 안아 아 다 싸야지 찰컥을 하지 참 뭐야 야 이 가는 길에 아이씨 야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? 올라가지 못한다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나 진짜 이씨 죽여 아아 나 진짜 이씨 진짜 이씨 별게 다 방해를 해요 저 야생동물이 정말 무서워 가볍게 볼 애들이 아니야 저 상자도 있는거 같은데 저 상자도 가져가고 달리죠 아 그냥 헬기타고 왔다갔다거리는게 나을거 같기도 하다 독수가 왜이렇게 많아 여기 올라가는게 있나 올라가는게 있다 설마 오는거 아니겠지 자 벽타고 올라가죠 바로 여긴데 이제 잘해야된다 덜키면 안된다 일단 중장가평이야 시작부터 여기는 어 일단 중장가평이야 몇개냐 경 경보장치 두개 사실 경보장치가 없어도 안깨도 얘네들 다 죽일수 있을거 같애 일단 다 체킹을 했구요 뒤로 뒤로 돌아가서 위에서 보는게 없지 들어가는 길도 없지 따로 얘 뒤로 뒤에서 처치하고 얘 뒤로 뒤에서 처치하고 들순없어요 들수있나? 자 여기다 놓고 종무장병 하나 더 하나 더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갈수있나? 내려오나? 내려오나? 안될키면 되지 뭐 경보장치 안풀여도 오르기 여긴 올라갈수있고 어디야? 아 여기 뭐 밑에 시린대가 있나 보구나 못들어가고 이쪽 보는 애가 없지 올라갈수있는데 야 다 암벽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배체임님 어서오세요 암벽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여기는 공약하기가 힘들다 올라갈 길이 막막 막막해 일단 하나 죽여놓긴 했지만 제가 이쪽을 바라보니까 계속 올라가 올라가 아잠마 아 근데 제가 바라보고있어서 바로 끝까지 올라가면 안될거 같고 옵니다 이쪽으로 멀리 보고있어있어 잘받고 자